우리 언니 옷 갈아입고 줌범이 잠깐 쉴게요. 여기를 더 빼는 건가? 그걸 해? 아이고, 할머니 부메서. 맞아, 이제. 귀를 빼줄게. 먹방이 들어갑니다. 와, 한 움큼, 한 움큼. 아유, 잘 먹는다. 쉰네, 달아. 아유, 예뻐. 충고를 해보고 싶은데. 표정 똑같다. 똑같아, 똑같아. 이런 먹을 것만 주면 아무 소리야. 이런 아이를 유니콘이라 그러는데.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. 할머니, 할머니. 아유, 할머니. 이거 주는 줄 알았지, 난 또. 나도, 나도. 이거 지켜주세요. 엄마 여배우라서. 안경 벗기는 거 너무 좋아. 이리 와줘. 다짠. 어머머, 어머머. 잘 먹는다. 맛있어. 3준도 주세요. 3준 주세요. 안 줘. 싫어요? 어머, 어머, 어머.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치? 그러게. 너무 신기하다. 냠냠. 냠냠. 옥수수를 들고 저렇게 먹기 쉽지 않은. 식성이 어린 식성이야. 제이슨 씨도 약간 눈숨 치나요? 네, 이스 씨가. 눈숨 뭐. 기분 좋아졌어.